마마! 잠깐만!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버님이 웬일이십니까? 빈군께서 친정의 왕국을 못 들이시고 동궁에 갇혀있다고 해서 이렇게 급히 마마를 뵈러 왔습니다. 그러십니까? 마마! 이번 일엔 나서지 마십시오. 어제 일은 무사히 지났지만 오늘 일은 어제와는 다른 일이 옵니다. 빈궁의 딱한 처지를 보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전하의 노예움을 사는 일은 이젠 다시 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 마세요. 저도 생각해둔 게 있습니다. 가자. 마마!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어딜 가시려고요, 마마? 중장께서 지금쯤 나의 벼락을 맞고 계실텐데 좋은 구경을 놓쳐서야 되겠느냐? 가자! 아.. 잠시만요.